짧았네요 동물 윤희야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윤희야 싫어 아빠 저리 가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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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툭툭툭툭 1호기 일어났네 자, 얼른 씻고 나가자 아빠 왜 안 자? 아직 안 졸려 에에에ㅏ 빨리 자! 응, 싫어 여보 대미군 혹시 여러 페이지에 한 번에 복사하는 방법 좀 알려주겠나? 아, 네! 이걸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잘 알고 있군 그럼 이 프린트 100부만 복사해서 강의실로 가져오게! ㅅㄹ 얘들아 엄마야 어서 문을 열어주려무나 어, 엄마다! 잠깐! 우리 엄마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엄마! 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를 닦아 그리고는 뱉어 입가를 닦아주고 잠시 멈춰 그리고는 말하지 아... 존나 야, 빨리 가서 설거지나 해 짧은 내언 동물 짧은 내언 동물 짧은 내언 동물 아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야? 떡? 응, 그래, 잠시만 아, 이게 무슨 짓? 어? 이제 썩이 없네 응 봐 음 하하하하